네 예비 고1을 위한 고등학교 새내기 새로 배움터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곧 2주 정도 지나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년 그 시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학습, 비학습, 생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선생님이 조금 다양한 조언이자 꿀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학습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분명히 학습과 관련이 없는 영역들에 관해서도 드릴 수 있는 꿀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이렇게 꿀팁을 정리해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교직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또 선생님도 뭐였어? 고등학교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렇게 10년이 아직 안 됐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치고는 여러분들과 그래도 가까운 나이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선생님이 고등학교 이제 학생이었을 때 그런 느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그때 그랬다면 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또 교직 생활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을 다양하게 관찰했을 때 이런 학생들은 이래서 이렇게 조금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있었고 이런 학생들에게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 실수를 했구나. 그럼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항상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학습, 비학습, 생활 영역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의 가장 주안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학습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중에 가실 때 이제 수시 전형이냐 정시 전형이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시와 정시를 좀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리면요. 수시와 정시 물론 이제 수시 전형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어떤 성적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정시 성적의 일부 반영이 이렇게 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면접 결과에 따라서 점수를 합산하고 그 다음에 정시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최저 등급을 맞췄냐 못 맞췄느냐 이런 조건을 붙는 그런 이제 전형들이 보통 수시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가 좀 주안점이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이 주안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신 성적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느냐 그럼 교과 외적인 활동까지 반영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신 성적의 반영이 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능을 통해서 이렇게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바로 정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시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의 반영이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어디가 더 많아?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수시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율이 더 많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수시와 정시의 이런 비율을 떠나서 선생님은 또 그리고 학교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구별을 떠나서 무조건 수시로 대학을 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능을 통해서 이렇게 대학을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인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루 동안 보는 시험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심리상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이 굉장히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을 따는 것도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상위권 성적을 거두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수시로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덜 힘드실 거예요. 같은 대학을 가기에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의대 증원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3년 동안 만약에 의대 증원이 이렇게 정책이 확정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입시판이 조금 더 이렇게 치열해질 수가 있고 막 그래서 요즘 막 그 SNS에 이런 거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막 교사도 수능을 보고 그리고 뭐 이제 스카이 학생들도 의대가 아닌 학생들은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능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현역 03, 이제 고3들은 이제 이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재미있는 내용의 그런 SNS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의대 증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가지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내신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학교 시험이죠. 여러분들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학교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수업 내용들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학교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두시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내내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차곡차곡 잘 봐 두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입시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선배들 중에서 왜 이런 선배들 있잖아요. 나는 정시 파이터야. 나는 수능 단 하루로 승부하겠어. 라고 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실 텐데 그런 선배님들의 전철을 이렇게 밟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보다는 인생은 모르는 것이다. 인생이 내가 물론 수능을 잘 볼 수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를 넓혀두는 것이 내 인생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학교 시험도 그리고 저기 쓰여있는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내신과 모의고사를 공부하시는 그 방식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학교 유형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일반고도 있고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 안에서도 외고라던가 그리고 기타, 과학고, 영재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굳이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변별력이 있는 학교와 변별력이 다소 조금 떨어지는 학교 변별력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로 선생님이 좀 구별해 볼게요.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로 구별을 해본다면 이제 좀 우리 학교 시험은 좀 변별력이 높게 출제가 된다. 우리 학교는 좀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학교다. 애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내용이 내신에 반영될 확률이 높고 내신을 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별력이 높은 학교에 가셨다? 그렇다면 1학년 때부터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변별력이 높은 학교에 가면 이제 나중에 3년 동안의 그런 입시 결과 학생들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입시 결과를 도출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입시 결과가 매우 좋은 학생이 있어. 아주 이제 대학을 잘 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 경쟁에서 약간 한 번 이렇게 삐끗하고 약간 바로 성적상으로 봤을 때 도퇴가 되면 학생들이 거기서 잘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여러분 성적이 이렇게 뒤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도태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닌데 애들이 한 번 심리적인 그런 어떤 슬픔, 낙심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 극복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좀 변별력이 내가 높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라고 하면 한 번 기가 죽으면, 한 번 기세가 죽으면 그걸 회복하는 게 인생에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지금 남은 2주 동안이라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입학하셔도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좀 공부에 쏟으셔서 아 내가 뒤떨어져서 나중에 따라잡는 게 너무 힘들어지지 않게끔 각오를 좀 단단히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높은 학교에서도 빡센 내신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두 충실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사실 조금 변별력이 없는 학교 출신이야. 선생님도 서울에 이제 일반고 출신인데 그 지역이 학군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망하던 고등학교는 아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좀 뺑뺑이를 잘못 돌려가지고 이상한 좀 고등학교에 잘못 배정이 난 거죠. 근데 그 학교를 선생님이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그 학교에 간 게 선생님한테 되게 인생의 기회가 되었어. 왜 그랬을까? 바로 내신. 여러분 공부를 좀 잘 안 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에선 내신을 당연히 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그게 선생님의 어떤 기회가 되었던 거야. 여러분 선생님이 다른 퀘스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선생님이 이제 어땠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언급한 그런 퀘스트들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선생님이 학교 시험이나 이런 거를 아예 0점 맞고 이런 학생은 아니었어. 그냥 한 번 이렇게 좀 읽어보고 그냥 시험을 보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막 인생에 중학생 때는 인생에 그렇게 열정이 없었고 고1 때까지 그랬어서 내가 반드시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계기가 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열심히 좀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선생님이 갖게 됐어요. 그 얘기는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에 선생님이 할 건데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선생님이 2학년 1학기 때 바로 이제 몇 등을 했냐면 문과에서 바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증명을 이렇게 증빙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전교 1등이냐면 모든 등급이 다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서 문과에서 유일하게 전부 다 1등급을 찍어서 선생님이 2학년 1학기부터는 이렇게 전교 1등으로 시작을 해서 물론 2등, 3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교 3등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별력이 낮은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내신을 따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강점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수시 전형도 여러분들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교과와 학종으로 나뉘게 돼요. 선생님같이 변별력이 조금 낮은 학교의 그런 학생이다라고 하면 뭘로 가는 게 유리해? 당연히 교과로 가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저기 쓰여있는 것처럼 변별력이 낮은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교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일했던 학교들은 외고, 자사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데는 내신을 따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거기는 내신을 따기가 어려워. 그 대신 그 학생들은 좀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보다 많은 그런 교과활동 그리고 교과외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생기벌을 굉장히 풍성하게 채울 수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학종을 통해서 변별력이 있는 학교, 높은 학교들은 학종을 통해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던 간에 내가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를 다니던 아니면 우리 학교는 그렇게 경쟁력이 성적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학교라고 할지라도 우선 내신 공부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는 좀 성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 강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이제 내신 전형을 통해서 이렇게 교과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은 물론 모의고사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따놓고 전교 1등이었어요. 선생님이 다행히도 약간 수학 머리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을 늦기 시작했어도 이렇게 잘 따라잡아서 모의고사는 항상 전교 1등이었단 말이야. 내신은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소 좀 이렇게 등수가 합산하면 조금 떨어졌지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과 전형으로 가게 되면 내신으로만 이렇게 대학을 가는 전형을 가게 되면 뭐가 없는 경우가 많냐면 최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최저가 없거나 아니면 최저가 학종이나 아니면 기타 우리가 논술 전형도 있잖아요. 그 논술 전형이나 학종보다 최저가 좀 덜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신, 이 변별력이 낮은 학교에 가서 그 학교 시험을 잘 봐두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보다 대학교를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 꼭 잘 강점을 살리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다시 변별력 있는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학교들에서는 좀 내신을 따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대신 일반고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수업 외 활동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던가 학술 동아리가 체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던가 아니면 학교 생활기록부 자체가 뭐 일반고에서는 십몇 페이지 나온다면 우리가 이런 변별력 있는 학교들에서는 생활기록부가 20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려서 변별력 있는 학교 친구들은 학종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별력이 없는 고등학교의 친구들은 내신 전형으로 이렇게 교과를 통해서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되게 수능을 맘 편하게 봤어요. 이제 선생님 때 수능이 국어가 정말 굉장한 불수능이어서 선생님 제자들한테도 선생님 수능 때 이 지문 나왔어 라고 하면 그때 수능 보셨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되게 어려운 연도의 그런 수능을 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국어가 이제 굉장히 성적이 높았어. 국어 성적이 원래는 선생님이 항상 수학 성적이 가장 높고 사탐 성적이 높았는데 수능을 봤을 때는 국어 성적이 100분위가 가장 높게 나왔어. 왜 그랬냐면 국어가 진짜 그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게 나온 해여서 학생들이 멘탈이 이렇게 다 털려버린 거야. 근데 선생님은 왜 잘 봤냐면 내신으로 미리 대학을 붙어서 수능 전에 대학을 합격을 하고 수능을 봤으니 얼마나 심리적으로 편하게 수능장에 들어갔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 두 개를 모두 다 잘 챙기셔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문을 최대한 열어두셔야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도 잘하고 모의고사도 잘해. 그러면 나는 내신 모의고사 둘 다 잘하니까 수시로도 갈 수 있고 교과로도 갈 수 있고 학종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내신 전형이 조금 운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정시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는 다 열심히 해두셔야 된다는 거. 내신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공부 다 제발 여러분들 열심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교직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별력이 높은 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수준이 뒤떨어지면 그 학습 수준을 다시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고 입시 결과가 너무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뒤떨어지지 않았으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다면 입시 결과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때 시작했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이렇게 1년 정도 먼저 더 정신 차리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다 지우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비학습 영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고2 때 공부도 같이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이제 학습과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되지 않은 영역들 교과 외의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임원선거도 항상 이렇게 반장 2년 이렇게 연속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학술 동아리 그때 당시 선생님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아 나는 사회과 교사가 될 거야 이렇게 적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사회과 교사가 되고 싶었다기 보다는 선생님이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과목이 이제 사회과 과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딱히 꿈이 명확하게 없으니까 아 나는 그러면 이제 그냥 앞에 보이는 어른들이 다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선생님을 꿈꾼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적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사범대 간 다음에 그 이후의 진로를 모색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약은 거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사회 교사 이렇게 딱 적어서 그렇게 교육 쪽으로 선생님이 동아리와 학술 동아리를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덕에 선생님은 사범대 사회 교육과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다 해두셔야 돼요. 물론 이제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거 안 하고도 수시에서 잘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 학습 성적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이런 영역이 꽉 차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특출나지 않은 이상 이제 성적대가 미치지 못한다면 그 대학에는 합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드는 것은 선생님과 성적대가 비슷한 학생이 있었어. 그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 출신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왜냐하면 선생님은 뒤로 갈수록 성적이 이렇게 오르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2대 3대 5, 1학년 비율 2, 2학년 비율 3, 3학년 비율 5 이런 식이면 선생님이 성적이 되게 좋아지는 거야. 근데 선생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대 1대 1의 비율이어서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신을 합치면 한 1.4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 학교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전교 1, 2, 3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중에 그 학교식으로는 이제 1.1대인 학생이 있었어. 이게 선생님 친구고 이게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그 친구가 이제 같은 문과 계열의 이제 같은 대학교 이렇게 지망을 했었고 같이 면접도 보러 갔었어. 그리고 인원 뽑는 인원 자체도 그 학과도 열 몇 명. 그 다음에 선생님 학과도 열 몇 명이라고 해서 아마 한 명 차이 났고 거의 이제 입학 정원이 똑같았을 거야. 수시 교과 전형으로. 근데 이 친구는 떨어졌고 선생님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선생님 근데 이 친구는 초등교육과 뭐 이런 데 쓴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입시 결과 자체로 정시 성적상으로도 라인이 똑같은 학과였어. 근데 이 친구는 안 되고 선생님은 됐던 그 차이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에 사실 거의 전무했어요. 이런 활동에 거의 전무했는데 선생님은 2년 연속 반장하고 교육 봉사 동아리 2년 연속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봉사 활동을 선생님은 한 200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학술 동아리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더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는 이제 그 학교에 입문 영재학급이 있었는데 그 입문 영재학급에서 뭐 손언문 이런 것에서 선생님이 대상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탈북민 교육과 관련한 어떤 손언문을 써내고 그와 관련한 어떤 외부 활동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좀 그 학교 선생님 모교예요. 선생님 대학교 출신으로는 출신 방식, 이제 성적 방식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합격을 교과 전용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면이 단순히 여러분 소수점 하나하나에 되게 1위 1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아 내신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1위 1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금 다소 차이가 있어. 여러분 1점 사는 선생님들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성적이었어. 선생님 기준으로는 그리고 그 일반고 기준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이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전공을 사실 원하는 그런 희망 전공을 미리 정해두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전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1, 2학년 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희망, 진로 희망을 미리 정하시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신다는 전제 하에 이 모든 활동들도 여러분들이 다 잘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꿀팁 같은 거는 선생님이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굉장히 내양적인 성격이고 선생님 MBTI가 여러분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을 보면 어 선생님이 ESFJ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생님은 INTP입니다. 근데 이제 T랑 F는 반반 정도인데 이제 항상 꾸준하게 INTP가 나왔어. 근데 선생님은 이 I가 되게 좀 극단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되게 내양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진짜 더 내양적이고 누가 말 걸어도 어 안녕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용하게 말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 뭔가 나 열심히 살 거야.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반장 선거를 나갔어. 근데 여러분 솔직히 반장은 어떤 애들이 돼요? 되게 좀 인싸 같은 애들이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인싸랑은 좀 이렇게 거리가 있고 좀 친한 애들이랑만 좀 친한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을 했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반장 선거를 나가는데 너무 내양적이고 평소에는 그런 거를 해보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던지라 너무 떨리고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십을 이렇게 대학을 잘 가려면 어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반장 선거를 할 때 내가 뭐를 내세워야 뽑힐까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선생님의 당시 반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그 보건실을 이제 좀 교실 수가 부족해져서 보건실을 개조해서 그 반을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반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여자 반이었거든. 이제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여자 반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 반 학생들은 여러분 화장해야 안 해? 선생님은 비차니즘이 너무 심해서 화장을 못하고 다녔는데 화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에?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거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아 왜 이 반에는 거울이 없어? 진짜 싫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은 딱 생각을 했죠. 아 내가 그러면 화장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거울을 구비한다고 해야겠다. 선생님 혼자 그 공약을 말해서 거의 이제 그 학생들의 모든 이제 만족을 이렇게 선생님이 향해서 선생님이 거의 반장선거에서 되게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친한 애들은 아무도 없었어. 왜냐면 선생님이 서울로 전화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는 애들도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니즈를 파악해서 반장이 됐었고 또 고3 때에는 선생님이 공부를 잘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전교 그래도 1, 2, 3등 했다는 걸 주변 애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면학 분위기를 잘 조성하겠다. 이 한마디로 이제 애들의 니즈를 충족해서 이렇게 반장이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내양적이라고 해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좀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면 이제 그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반장도 충분히 당선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쓸모없는 것 같지만 은근히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생활 여러분들 사실 고등학교 생활을 선생님이 학습을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고등학교 생활도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의 일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 공부를 하려면 뭐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방향성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선생님도 사범대 사회교육과를 갈 거야 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방향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선생님이 될 거야 라기보다는 아, 나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서 좀 이렇게 인생을 내가 이렇게 새롭게 펼쳐나가 보고 싶어 이런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무엇이든 아, 나는 반드시 무슨 대학에 갈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의 꿈이어도 되죠. 아, 나는 반드시 무슨 꿈을 이룰 거야. 이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이 이제 좀 장기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내 인생이 마치 내 인생이 아니듯 되게 무관심하게 살고 있었는데 2학년 때 갑자기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적을 이렇게 팍 올렸어.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내양적이고 조금 약한 성격이기 때문에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너무 성적을 올리고 나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도약을 하고 싶은데 정말 최고의 목표까지 가고 싶은데 이제 막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심리적인 자괴감들이 막 들었어. 그래서 고3 때 이제 좀 슬럼프를 겪어서 선생님이 정말 원했던 학교까지는 이렇게 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슬럼프가 있어서 이렇게 좀 성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이제 성적을 얻었었는데 그런 만큼 선생님은 이 심리관리의 중요성을 그때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전이잖아요. 고등학교 3년 말 그대로 굉장히 장기전이고 여러분들의 건강, 정신건강이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보다 이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이 그것도 모르고 아 나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이렇게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애들이 제 풀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관리,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랑도 웬만하면 좀 싸울 일이 크게 없이 잘 지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성적에도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뭔가 꿈을 꾸고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너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와중에 공부를 잘하기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도 정신을 써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리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선생님도 그걸 몰랐던 거죠. 내 심리상태가 어떻든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선생님을 갉아먹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저런 심리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고1 때까지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바쁘신 때였어. 지금은 좀 부모님이 안 바쁘신 상황인데 이때까지 부모님도 너무 바쁘시고 선생님은 약간 좀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까지는 친구들이 물론 있긴 했지만 뭔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되게 심오한 고민을 하는 그런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나는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 약간 나중에 자연사하고 싶어 이런 그냥 생각밖에 없었는데 어떤 책을 읽었냐면 이제 그 책이 유명한 책은 아니에요. 이제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 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제 마약 중독 부모 밑에서 이렇게 하버드에 입학까지 성공한 어떤 한 소녀가 쓴 그런 책이었어. 근데 그 책을 막 읽으면서 보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고등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하버드라고 하는 정말 세계 최고의 대학까지 진학을 한 그런 희망을 보면서 선생님도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뭔가 물론 큰 방황을 일으킨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나도 뭔가 더 이렇게 좋은 곳에 다다를 수 있겠다. 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그 책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어요. 그 책 한 권으로 선생님이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게 좀 이렇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공부도 제일 열심히 했던 때였는데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정말 그때 느꼈던 인생 처음의 충족감은 아직까지도 선생님이 그만한 충족감을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열정을 조금 지속하려면 여러분들이 심리관리, 멘탈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은 그때 되게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되게 약하고 나약하고 약간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렸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더 강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선생님과 같은 학생들이 있다면 나는 너무 내 인생이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너무 많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될 거라고 선생님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꿈을 꾸시고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열심히 하시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조금 아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비학습적인 부분도 채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선생님이 강조를 안 드린다고 했지만 우리가 학습을 가장 강조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생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방향성을 정하시고 아 나는 내가 앞으로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아 하다못해 그게 내가 대학 가서 연애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조금 비본질적인 것이더라도 그런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꿈이라도 붙잡으시고 방향성을 딱 정하시고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좋은 대학 가서 재밌게 살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관리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고등학교 관련해서 이렇게 캐스트를 짜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학교 내신과 모의고사 둘 다 빼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학습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인생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입시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어쨌든 본질은 뭐라고요? 입시에서의 본질은 성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왜?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새내기 새로 배움터 캐스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막 선생님이 뭐 야 같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되게 솔직하고 가감 없이 좀 내용을 전달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설계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사랑인 만큼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인생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지 그 방향성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캐스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입학을 하셔서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선생님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